준비, 준비! 마! 기회였는데 이런 기회 세컨 세트 때 안 올 것 같은데 억울하다 아 내가 끝냈어야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네가 더블포트를 괜찮아 아니 더블포트 왜 이러고 아니야 6대역에서 더블포트가 아니 더블포트 말고 아까 저기서 우리 몇 번 찬 수 있었어 그치? 나중에 보면 알거에요 오빠도 몇 개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있었다니까 5대3에서 6대3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치? 몇 개 있었어 오빠 발리 좀 그러니까 있었다고 그 봐봐 저번 주에도 나한테 뭐라 하더니 하이라이트 오빠 발리 에라는 거고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돼 하... 하... 어우 저기 분위기 좋은데? 아 저기 화기애애하네 하... 하... 지금 3세트 체력하고 생각하고 온 거 지금 봤은 거 같아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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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없어진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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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우리도 분위기는 좋잖아 우리도 분위기는 좋잖아 아 좋죠 하... 하... 하지 마요 오빠 아까운 거 나도 아는데 하... 참 그... 하... 이걸 빨리 떨쳐내야 돼 그치? 네 전희야 빨리 떨쳐내야 돼 우리 물이 안 드십니까? 그러니까 물이 오늘... 아 맛있다 하... 당근 당근 미니 키캣 어? 하... 신발 저 오늘 새 거 신고 온 거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하... 오 이 꼬르륵 소리도 나나요 혹시? 카메라에? 아 안 들려 아 안 들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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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한 6대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또 타요렉 가서 지는 거 아니야 이번에? 에이... 말이 시간된다 바꾸어서 해볼까요? 뭐를? 절대 실제 보면 아 니가 이쪽에 해 줘볼래? 네 아니 아니 지금... 지금 좋으니까요 아니 바꿔봐 뭐 어때? 그냥 쉽게 지더라도 혹시 또 모르니까 우리 바꿀 거야 세컨 세트째는 홍 과장이 원래 백핸드를 쓰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달라지시겠네요 아마? 그치 이쪽에서는 완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아 그냥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것이요 저 홍 과장이 훨씬 좋아질 거야 자 준비해 오케이 아...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야 잘 안 해줘 뛰어 다! 오케이 오케이 나 들어갈래? 오케이 오케이 순우가 그렇게 감이 좋진 않은 거 같네 아... 이게 끊으려고 엄청 짧게 짧게 만들려고 하니까 아... 소연...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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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미안 미안 다르다 다르긴... 어? 현이야... 현이 다르네 아... 이쪽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같아 크로스도 잘 가는데요 오빠 아... 이쪽에서 오히려 이 다운더레인이 편하겠구나 아... 퇴퇴 스토리 아... 저거 자꾸 하네... 형태기 오빠 아... 아... 저거 자꾸 하네... 형태기 오빠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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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까지 나간다고? 오케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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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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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금 나쁘지 않은데? 괜찮아... 알았어... 아... 시작 시작... 아... 근데... 아...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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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자꾸 저거 하잖아요! 아 내가 뛰었어야 했네 노이드요! 자 백엔드 백엔드! 나가야겠다 또 남을 것 같은데? 서브! 어 갑자기 서브 좋아졌어 그러니까 서브가 세졌어요 갑자기 야 왜 갑자기 서브에 힘이 받냐? 소리가 달라졌어요 소리가 확 달라졌는데 지금? 응? 오빠 저거 하니까 자꾸 순으로 저거 하려고 아 아깝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 뛰는 애는 없었어요 너무 힘들다 아오 쇼! 아 이거를! 소리 소리.. 아 나이스 발리 오케이 나가래 나가래 와 잘 맞는다 야이씨 아 오케오케 야 그거 안 맞을수록 딱 오케이 153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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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준비보다 빨랐다 보리 보리 아 힙 빠졌어 힙 빠졌어 보리 오케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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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 빠졌어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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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자 잡자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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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급해진다 야 급하면 안돼 보리 빨osse 바 retrouve 보리 보리 아이스 10 5 오후 sacrifices 숨을 못 쉬어 아 숨어 숨어 아 짧다 아 나 로봉 안되지 쳐야되는데 송아 너무 뒤로 넘기는거 아니니? 네 때릴 수 있는건 때려야될거 같은데 파트는 너무 좋아요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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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수 있었지? 네 분열 분열 오케이 오케이 나 맞아도 되니까 그냥 쳐버려 신대하고 생각했을때는 그냥 쳐버려 나이스 서버 굿섭 굿섭 발이 없어져 어? 발이 없어져 발이 없어져 아 힘들다 이제 이 스피드가 안 따라와 안 들죠 말수가 적어졌어 말수가 확실하게 적어졌어 첫 세트 때 막 텐션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 급격히 숨소리 되게 걷히세요 아니 옆에서 숨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한다고 힘들어지 파이팅 오케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아 힘든다 아 다리가 급격히 부러워졌어 감독님 말수 준거 봐라 근데 저희도 안찾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저희는 한 게임 만 타보자 한 게임 자 한 게임 만 타보자 이제 화이팅 화이팅 네 나이스 네 숨이 왜 숨이 있어 아 밀려 아우 쉬어 자 한 게임 따져 스윙이 안 들어가지 나이스 네 에이 아 어 깨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니야 아 그걸 또 쫓아가네 또 쫓아가 또 asympt Awakly 나이스 나이스 아 저거는 부チャ 저거는 부チャ 저거는 부チャ 나이스 나이스 하이 DolKA Dol specify indign 한 게임 바этille 스윙이 1RE 듀오! 나이스! 나이스! 야 이거 진짜 한게임도 못다겠는데? 그냥 한게임 딸 수 있어 한게임 딸 수 있어 자 스타트파리! 한게임 딸 수 있어 한우야! 계속해 계속해 아 튕겨 동기서야? 한게임 따야돼! 현이나 치셨는데요? 한게임 따야돼! 한게임 따야돼! 오케이! 아! 싸웁니다! 역시 송아야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빨리 준비해야지 아 저것도 깜짝하고 싶다 송아야 서브 넣고 준비가 조금 늦는 것 같아 오빠 오빠 우리 0대4 하하하하 준비! 준비! 출발! 나이스 나이스! 야 그럴거면 혼자 단식하지그래 하하하하 오! 오케이! 와! 됐다! 한 번만 더 잘한다! 우와! 어 왜왜왜왜 왜? 그 안에 볼이라고 흔들었어요 우와! 다른 때 갔다 쓰면 레슬로 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안돼! 지금 미안해! 자 1540! 자 1540!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서브가 계속 들어오지? 송아가? 아이고 안돼! 지금 하나하나가 아까운 상황인데 안돼! 안돼! 우리한테서 미스 나오면 안돼! 아이디 아이디! 오케이! 어깨! 서리 폴리! 응 아 심지? 잘한다 뒤호! 아악! 아아! 오케이! 아, 노헤드. 성아야, 서버 왜 이렇게 잘 들어와? 그러게요. 근데 서버가 너무 좋으니까. 근데 서버가 쎄다. 서버가 쎄다. 아, 일로 칠 거라고 생각 못 했어. 자, 그거 뭐야. 이형태 원장님이 그 성아 선수 보고 준비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.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리턴 패치 낸 거 있잖아요. 그거 딱 잘 넣으시면 될 거 같아요. 한 끼에 따야 돼! 오, 오케이! 성아야, 빨리 준비해야 돼. 빨리, 빨리 준비해야지. 확실히 체력이 예전만큼은 낮춰진 거 같아요. 아아... 실버버튼 기념날에 이게 뭔 일이래? 아까 그래도 갈 때까지 갔잖아요. 아아, 이거 실버버튼 기념날에 이걸 한 게임은 따야지. 네, 오빠 서버예요. 아직 끝난 거 아니야. 오케이. 화이팅! 네, 화이팅! 쟤네 지금 우리 빵 낼려고 지금. 야, 한 게임 따자. 어? 아... 빵은 아닌데. 아니야, 아니야. 안 닿았어, 안 닿았어, 안 닿았어, 안 닿았어. 아, 손을 자꾸 의심해. 미안, 미안. 약간 네트오버성이 있긴 하지만 그건... 유튜브에서 보자. ? ?' NOOOOO NOOOOO NOOOO NOOOOO 넌 주 Thirty Oh 아웃! 오빠 왜 자꾸 순한테 쳐요? 다운드라인이 네트가 높잖아. 누구 뭐 내가 글로 치고 싶어서 치겠냐? 까비 까비. 미안해 미안해. 빨리 나. 파이팅! 아아아아. 두 나가 있는데 왜 나와봤지? 참을게. 파이팅. 이겨. 나이스 나이스. 파이팅. 한 게임 잡아야 돼. 나이스 나이스. 괜찮아 괜찮아. 아 이거 예상을 못했어요. 코리아! 코리아! 카메라! 확인하길! 와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? 매치 포인트! 아니 그 연자석을 왜 넣는 거야? 송하가 저 뒤에 나가 있는 거야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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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님 고생님! 나이스! 아 수고수고! 아 수고! 감사합니다. 자 아이고! 자! 어땠습니까?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. 아 놀러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진짜 운동을 하고 가는 기분이어서 힘들다. 땀도 안 나고 지금 딱 두 번째 세트컨은 난리자. 그냥 첫 세트만 하자. 자 송하 어땠어? 재밌었어요. 일단 파트너가 너무 든든하니까. 그러니까. 부럽더라. 이게 파트너가 굉장히 크거든 사실은. 파트너한테 의존도가 되게 높으면 플레이가 살아나 원래. 우리는 가운데 보면 서로 밀어. 책임 안 질라고. 되게 열심히 뛰었나 보네. 옆쪽으로 다 달았네. 빵구났어요. 야 이렇게까지 뛸 일이냐고.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. 근데 아직까지도. 선수 때 시절에 그 공들이 한 번씩 나오시던데요. 아니야 아니야. 아직은 오랜만에 한 거야. 그런 말 할 수 있나요? 오랜만에 공 안 치다가. 다리도 운동을 거의 안 하니까. 송하는.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12월까지 쉬고. 1월부터. 그 논현동에 팀 2407이라는 곳에서 코치로. 2407이면 왜 2407? 아 뭐. 아 24. 24시간 공을 칠 수 있는 곳. 아 24시간 공을 칠 수 있는 곳. 많이 와주세요. 근데 오늘 순우가 많이 봐주더라고. 한 번씩 이제 포인트를 따야겠다 싶을 때. 한 번 빵 해서 듀스 만들어 놓고 이렇게. 아니요 아니요. 갖고 놀더라고요. 그러니까 밀당을 하더라고 이렇게. 마지막 타이브랙에서는 약간 좀 긴장을 하긴 하더라고. 아 이거 지면 어떻게 하나. 순간 좋았잖아요. 근데 순간 좋았어요. 진짜 이기는 줄 알고. 어 이기는 거 아니야? 해가지고 또 힘 쓰다 보니까. 그래서 힘을 우리가 많이 뺀 것 같아. 첫 세트 때 이게 돌아가지가 않더라고. 오랜만에 땀을 이렇게 흘려본 것 같아. 미안해. 근데 내가 사과할게. 뭐 뭐 어떤 거. 응? 어떤 거. 힘들지 않았어? 처음에 좀 당황됐지? 아 네. 첫 세트 때. 그러니까 네가 선수 생활할 때 여기 와서.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나갔었어야 돼. 여기 오면은. 전혀 흔들리지 않지. 멘탈이 진짜 강해지거든. 그럴 것 같아요. 흔들릴 때 한 번씩 와.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. 나와줘가지고. 감사합니다.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번 둘이 복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상대를. 현역을 불러야 되나? 용규를 불러야겠네. 용규랑 태우랑 먹고. 현역 좀 부르고 이래가지고. 한 번. 스메 씨 그때 다시 한 번. 아이고 오늘. 이렇게 또.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이거는. 갔다 와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간은 8분 지났지 우리. 1 hart. 1부에서. 따라하시기HHHHH.